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야야 넥슨아 야 오케이 아 깜짝 놀랐잖아 야 진짜 나 놀리지 마라 넥슨아 깜짝 놀랐다 진짜 어 오케이 25나 했어 어 깜짝 놀랐네 장난친 줄 알았네 순간 순간 나한테 장난친 줄 알았네 순간 어? 거북이 알 나도 응원할게 잘 뛰어봐 아 오케이 형님 또 감사합니다 또 100옥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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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ğ ri 으으 seguinte 번 왜 으래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스킵! 오케이 20억! 금카!!! 나이스! 참! 지금! 벌써 금카 썼어 여러분들? 지금 좋아요 형님 진짜? 벌써 금카 스킵! 20억! 4번! 4연속 4연속 20억 스킵! 아우 까비 3.. 탑 30 다 빼드 스킵을 잘 뜨는데 지금? 랍! 아..잠깐 나가 한번만 더? 아..나가나가나.. 아..나갈걸 아.. 아..저.. 아..저..나갈걸 나갈걸 큰일났네 음.. 아..잠깐만 오케 나가기 잘했다 20억 나이스! 좋아요 지금 어..나가기 잘했어 여러분들 음.. 일단 형님 금카 벌써 하나 떴습니다 어.. 우리는 다른걸 원하는게 아니라 20억이 중요하지만 우리 형님은 금.. 칼을 원하십니다 금칼을 어.. 금칼을 원하세요 여기까지 약간 재물.. 20억 벌써 두개야 여러분들 근데 잘 뜨는데 형님 지금? 얍! 아..잠깐만..잠깐만..잠깐만.. 지금 개잣떠 진짜.. 나 이렇게 잘 뜨는거 처음보는데? 어..이 정도로 뜨는거면 형님 진짜 엄청 다 뜨는거야 지금 음.. 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 얍! 오케이 25! 나가지마! 야 스킵이 잘 뜬다 어..이거 스케줄입니다 스케줄 얍! 얍! 아까비 왔다갔다 해야겠다 이거 약간 하나 까고 하나 까고 그 다음에 또 스킵하고 약간 왔다갔다 어..왔다갔다 해야겠다 왔다갔다 금카 하나만 주라 금카 금카? 우리는 금카? 넥스나? 이런거 그만주고 이제 금카 줘야지 넥스나 잘 봐 얍! 아..잠깐만.. 얍! 오케이 20억 20억 좋아요 20억 4개 20억 5개 라인 이어가 20억 금카 100! 나이스! 나이스! 금카 2개 2개 떴어요 여러분들 한 라인에서 2개 뜬거야 2개 그 지금 금카 3개 총 어 2장 어 형님 봤죠 형님? 이게 만빡입니다 형님 지금 기가 막혀 형님 지금 한 턴에 2개 뜬거야 한 턴에 2개 지금 총 3개 총 3개 스킵! 20억 나이스 야 지금 스킵 잘 돼? 야 스킵 왜 이렇게 잘 떴냐? 야 스킵 개살기야 지금 야 스킵 개잘또 스킵! 아 까비 아.. 30까비 오늘 진짜 철마 진짜 챔스 금카 라모스 나오나? 어이! 이 시바 2개! 야 진짜 뭐야 진짜? 아니 개잘 떠 아니 이거 스킵이 막가리기 아니야 야 스킵이 짱이네 이거 야 이거 스킵이 개리 스킵이 아니야 또 이 시바! 야 진짜 나이스! 형님 이제 레전드 가라 형님 마지막 10개? 아 안주네 형님 근데 근데 진짜 일단 금카페 6개 뜨면 제땐 겁니다 형님 진짜 어 80에 이게 80 형님 이거 먼저 깔게 440.. 진짜 넥슨 진짜 장난하나 이거 아니 반은 이거 뜬거잖아 440개 이거 와 진짜 반은 이거야 와 진짜 극협이다 진짜 자 다 까면 총 일단은 580억 580억에다가 얼마죠? 920억하고 700억 1620억 비피만 1620억이네 와 비피만 1620억 가져갔어 형님 마일리지 하시나요 형님 혹시? 마일리지 형님 이게 좋아요 형님 형님은 쿠폰이 중요합니다 이거 쿠폰 40퍼 주는 거 있거든요 형님 이걸로 할까요 형님 어떻게 할까요 형님? 왜냐면 저 큰 거 저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거 팔 수 있기 때문에 토레스 같은 거 형님 팔면 무조건 이걸로 쓰세요 형님 40퍼 쓰면 이걸로 갈게요 형님들 마일리지 900이야 여러분들 900 자 이거 깔게요 형님 자 요거 일단은 BP는 자 6억 9천 자 210억 이거 까보자고 한번 야 18개인데 설마 안 주겠어 형님 40퍼를 까볼게 형님 이거 오 104 104 이하 하나 형님 105 아 이건 진짜 뭐야 이거 형님 와 넥슨 싫어한다 이거 형님 105 와 진짜 105 안 준다 야 이거 진짜 105는 막아놨네 여기서 40퍼를 뽑아야 돼 40퍼를 뽑아야 돼 제발 형님 바로 40퍼만 제발 가다가 아 오케이 40퍼 두개 형님 맞죠 이거 맞죠 이게 맞어 어 이게 맞죠 40퍼 형님 두개 35퍼 하나하나 어 40퍼 두개 맞죠 형님 나이스 오 원래 40퍼 잘 안 떠 40퍼 잘 안 주네 흐흐 자 이제 메인 갑니다 자 이제 선수팩 근데 형님 150은 약간 형님 150에 약간 모두 깨보면 갈게 형님 이거는 150에 약간 모두 깨보면 가자 여러분 요거도 어차피 약간 재물이니까 어 자 이제 요거 약간 요거 약간 재물입니다 재물 어 자 이따 현재 쿠투아 레전드 한번 쓰자 진짜 어 디마리아 디마리아 반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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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마리아 에 호나야도 한잔 안 뜨나 응? 여런데에서 호나야도 한잔 안 주나 어 고르치카 아니야? 고르치카 나이스아아아 42억 이게 옳다기 어 역시 모두 개봉 맞잖아 맞잖아 응응응 좋아좋아 응 아주좋아 자 요거는 누구세요? 어 코아테스 아 진짜 하나 안주나 이제 하나도 안주나 어 바람 아니야? 하하 나이스하 형님 30억 어 40억 이렇게 비싸 야 이거 30억이었어 이거? 어? 이렇게 비싸? 음 뭐.. 아 키퍼는 까비 키퍼 형님 까비입니다 아 그렇더라 욕심부리구 욕심있게 아 요거는 좀 싸죠 여러분들 자 밤바 한 장 더 안주나 한 장 더 한 장 더 아 안주네 아 안주네 올리비 올리베이라 한번 대납 받아야돼 자 요거는 일단은 형님 또 고래 아 깜짝 놀랐네 헤헤 순간순간 고래치카 안주났어 이제 우리는 81개 음표팩을 한번 까볼게 형님 형님 여기서 진짜 초대바 하나 뜨면 되는데 어 여기서 초대바 하나만쯤에 두고 가신대 펠릭스 하나 358400 약간 재물을 한 두 장 한 세 장 정도 깠다가 어 챔스 나마스 세 장 정도 재물받치고 요렌테 뜨면서 모드개봉 첫 번째 모드개봉 아 아 모드개봉 한다고 좋은게 아니야 여러분들 이게 아 이게 진짜 모드개봉 한다고 좋은게 아니라서 하하 이러면 안되는데 아 아니 하나 아 형님 카르발 어 레알 떴는데 형님 어 이거 말고 팔깟 떠야될거 같은데 다른 곳에서 지금 방송하고 싶다죠 자 후뱅디아스 너무 안뜨렸는데 토치다 어 요거지 아 이거 105아니야 105 아 아 타라 뭐야 이게 어 어 다른 1 플러스원 이거게 자식 음 1 플러스원이면 아 계속 라인 이어가 라인 이어가자 토치다 모든 개봉 토치라인 지금 왔다 기가 막히다 여러분들 지금 토치라인 어 107 날스 씨 두어 지금 라인 이어가자 계속 지금 와 토치까지 또 떴어 밑에 아 아 아니 이거 잠깐만 아 이러면 안되는데 어 잠깐만 형님 저 7억 아니 괜찮아 형님 저 한번 나갔다 오면 되기 때문에 나갔다가 50을 하나 까고 50을 한잔 까고 잠깐만 50에서 일단 마르키뉴스 오 3점 200 자 여기서 탑 50에서 오늘 진짜 한번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반 인시네 5억 4천 9백만원 일로가서 오늘 여기서 터치하니까 제발 형님 어 비쌀 것 같은데 아니 얘는 고정 아닌가 탈압은 고정이야 이 정도면 얘도 아니 고메스라 타바면 돼 아니 언니 그 고메스라 타바면 되는데 언니 이거 아니 고메스 타라 패기야 이거 아니 진짜 아 자 에레나까지 아 질레네 아 에레나 됐어 에레나 됐어 에레나 됐어 이때 저는 50 가서 9장을 모두 개봉 2장을 모두 개봉 여기서 형도 하나 라프루트면 가 아니라 딴 선수 누구야 아 오케이라고 오케 자 사인 사인줬어요 지금 오케 주 1번 지금 사인줬습니다 오케 어 지금 가면 잘 뜰 것 같아 이제 오케 사인줬스 지금 이거 가르쓰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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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나가 오케 나가 나가 아 나가 나가 아 왜 그래 이거 진짜 일로가 갑자기 일로가 오케 토치다 토치다 가수께서 토치 은퇴하면 개꿀하네 여러분들 지금 가라고 아 씨 왜 이렇게 계속 가라 안 뜨렸는데 어 자 지금까지 총 얼마죠 2500억 아 3000원 떠야 되는데 형님 근데 아직 금카페 남았어 형님 아직 금카페 남았기 때문에 여기 4개랑 여기 6개에서 뜨면 돼 맞잖아 어 우리 3000억을 원하기 때문에 3000억을 원해요 아 진짜 아 대팔팩 진짜 3장 울까기 어 아 이거는 형님 저 잠깐만요 형님 어 메이시 메이시티 메이시티 아니요 이게 어 아 형님 메이 메이시티 아 형님 메이시티 메이시티 아 형님 약간 재물입니다 형님 형님 지금까지 재물입니다 아 형님 요구에 있습니다 우리는 금카페 6장 우리 여기서 하나만 뜨면 돼 하나만 형님의 레알 금카페 3000개 라모스 금카페 2만개 미션이 있습니다 라모스 제발 야 6장인데 진짜 라모스 트리지 있지 않나 첫번째 짱에서 아 이거 잠깐만요 형님 형님 잠깐만요 베테랑 블루님 한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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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무네르가 잠깐만요 어 이거 누구지 형님 바르샤 어때요 형님 아 죄송합니다 아 야 바르샤 아니야 바르샤은 필요 없고 우리는 레알이잖아 저 바르샤 엘클 지금 더비아하고 있는데 지금 어 어 아 아 아 아니 형님 잘봐요 지금 갑니다 라인 나우 어 아니 나 저 세이비아 아니 잠깐만 형님 이게 누구야 진짜 아니 형님 그 레알이랑 세이비아 맞던데 형님 아니 얘는 누구야 얘는 진짜 형님 저 어 레알 아 바야 롤리 형님 저 세이비아가 지금 2명 떴는데 형님 지금 아 잠깐만 형님 여기까지 안합니다 여기까지 안해요 아 놀리는 거 아니야 아이 놀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지금 어 악리? 악리의 딜을 이을 공격수? 챔스 베르노 금카? 어 베르노도 좋아하시는데 형님 한잔만 한잔만 어 레알 아 나 레알인 자수수인가 진짜 야 얘는 누구야 얘는 아 라이너 이거 뭐야 진짜 라이너 진짜 65 아 나 순간 레알인 줄 알았어 아니 이게 너무 싸 아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아까 그 친구잖아 이거 라이너 오늘 아니 아까 그 친구 이거 잠깐만 형님 레알 아닙니다 이거 잠깐만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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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라모스 진짜 300명이라서 그런 건가 레알 3장 알겠습니다 형님 레알 진짜 저 진짜 레알 3장 뽑고 줘요 형님 오늘 한 번 게이지 한 번 많이 채워보겠습니다 형님 제발 레알 오케이 세비야 더 아 발렌시아 발렌시아 라이벌 레알 마드리드 형님 제가 살이 쪄가지고 이게 좀 안 맞아요 형님 근데 어쩌저도 입었습니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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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살이 쪄가지고 지금 좀 안 맞긴 해요 형님 근데 이제 또 레알이 떨어지기 때문에 레알을 위해선 입었어요 형님 제발 레알 마드리드 아 진짜 세이비야 진짜 그만 또 에이 세이비야 패기야 이거 진짜 아 아 세이비야 진짜 아니 세이비야 패기야 이거 진짜 형님 이거 세이비야 마 어 마드리드 형님 레알 마드리드 비아 레알 아이티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아닌가 형님 이거 어 형님 이거 구하기 힘드네 25 이거 진짜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진짜 어 레알을 그냥 막아놨어 어 와 진짜 기가 막혔다 방금 날강도 지친 기가 막혔다 강도 뽑아도 2만개 형님 레알이 아 잠깐만 레알 아니 이제 FC 프로트 뭐야 이거 나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이거 뭐야 이 슬리핀 안 들을 수 있는 누구야 아 너 레알 한명도 안되네 어떡해 진짜 어 어 여기 사 사암거 팔렸어 아 진짜 304 너무하다 진짜 얘는 아예 레알에 연관이 없네 레알 입어도 안되면 어떻게 하라는거지 어떻게 레알이 입어도 안되지 진짜 금탑백 진짜 뭐지 진짜 도대체 날강도가 좋아하는 선수의 부금입니다 호돈신 여기서 호돈신이 안떠요 하지만 날강도가 존경하는 선수야 호돈신 제발 레알 마드리드 제발 아 돌문 아 야 돌문 누구야 독일인데 예 예? 누구에요? 아니 아니 저 아니 브라운드 형님 저 레알 간데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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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브라운드 레알 간나고 저 어제 떴는데 형님 이거 아니 형님 저 브라운드 레알 간나고 저 저 연락 왔어요 형님 왜 아니 이거 말이 안되 이거 금탑배 진짜 그냥 그 그냥 저 그거야 아 2700억 아니 죄송합니다 형님 111개 감사합니다 형님 진짜 119개 또 아 형님 drive 성공 아니 형님 화내졌어 아 죄송합니다 형님 아니 형님 잘못했어요 형님 진짜 아니 10번 개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진짜 아니 형님 잘못했어요 형님 이게 그 그 넥슨이 레알이 안ichen 앞에 실패 לא 민 prefer 형님 화나셨는데 잠깐만 뭐예요 형님 아니 형 저 110이게 119이 뭐예요 형님 왜이렇게 화났어요 형님 아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진짜 아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아니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형님 제가 대략 또 깔끔하게 다 해드리겠.. 아 형님 저.. 아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10..18이라고 형님.. 아 형.. 18이라고 형님.. 아 죄송합니다 형님.. 야 계속 사과드려야 돼..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아 형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